세 번째 칭찬 도장까지 딱 받았습니다 기분 좋게 정말 따뜻한 겨울이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1년 6개월 만에 저 충렬 상가시장을 찾았는데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옛날에 우리 사장님 어디 가셨나 뻥한 사장님 아이고 사장님 배달 갔대 배달 갔대 배달 갔대 그때 그 사장님이 그냥 뭐 저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했는데 하여튼 뭐 장사 좀 잘 돼야 되는데 화이팅!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반장 홍반장 어디 홍반장 아이고 한 팀 홍반장 하이팅 하시는데 안녕하세요 제가 크고 작은 일 도와드리잖아요 예 지금 들고 나갑시다 아 이거 들고 나가요 어디로 갈까 얘 어디로? 그 앞이에요 아 이거 장사해야 되니까? 아 이거 들고 갈게 아이고 간다 이거 뭐 또 들어달라니까 내가 여기 여기에 충격 시장 오시네요 네 충격 시장 홍보를 또 해서 홍반장이 왔습니다 네 화이팅 하시고 예 또 올게요 안녕 아이고 아 홍반장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저거 다 뒤에 몰래 지켜보고 있었어요 몰래 지켜보고 있었어 왜? 홍반장 봐? 가끔 가끔 본데 야 이 친구 이거 우리 애 시청자층이 지금 낮아졌어요 왜 애들이 보고 우리 동네 홍반장 오 홍반장 기억하잖아 얘가 커서 홍반장 아저씨 이러면 되면 돼? 네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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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가 벌써 아이고 홍반장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뭐 뭐 하십니까 지금 얘 이 깻잎 지금 양념을 좀 맛있게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양념요 깻잎을 좀 몇 장입니까? 두 장씩 두 장씩 두 장씩 두 장씩 그 양념을 좀 고루고루 이러면 되죠 네 고루고루 해가지고 이거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두 장씩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깻잎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이게? 여기 시장에서 반찬집입니다 아 반찬집 반찬 너무 팝니까 여기? 반찬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김치도 있고 젓갈 종류도 있고 뭐 손님들이 이 깻잎을 좀 많이 찾습니다 이쁘게 해주세요 예 이쁘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아이고야 매의 눈으로 지금 보고 계시네 제가 옆눈으로 보고 계시네 아 예 예 보기 좋겠다 보고 계세요 보기 좋게 해야죠 제가 뭐 허투로 하지 않습니다 홍반장이 어떻게 보시고 홍반장 아시잖아요 열심히 하시는 거 제가 홍반장이 잘 하기 때문에 홍반장을 불렀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할게요 홍반장 잘하시네요 잘하죠 잘하는데 말이야 아이고 오늘 장사가 좀 잘 되겠습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어머니 지금 더 하려고 하는데 양념이 없네 양념이 네 이 정도 하면 됩니까? 네 정말 제가 많이 했습니다 야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홍반장이 너무 이쁘게 잘했습니다 잘했죠?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많이 했습니다 예예 아니 뭐 칭산도장은 뭐 좀 더 도와드리세요 아 좀 더 그래 우리 동네 홍반장 홍반장 고맙습니다 맛있게 예 한번 놀러오겠습니다